아 가! 그냥 가! 그냥 가! 가자 가자! 고고고! 갑시다! 고고! 갑시다! 장갑 꼈어요! 아 내가 장갑 안 꼈나 내가? 아 안 꼈구나! 아이고! 가면 또 에티가 나오죠? 어 왜 이렇게 추워 여기! 이게 원래 춥나보네! 네! 여기부터 이제 계속 추운 지역인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겨울이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한 번씩 위에 올라가야 돼 어? 어? 올라오고 싶어요! 왜왜왜? 올라와요? 아니에요 올라왔어요 동물들 많은데? 고기 구하기는 문제 없겠네요 다행이네 먹을 게 진짜 중요한데 아까 원전 갔다가 저희 사막에서 이제 서로 이제 서로 안 떨어지게 조심하세요 구분이 잘 안돼요 으흠 넵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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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길이 있었던가? 길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동차는 한 15일차까지 생각도 하지 마세요 저희 지금 이번이 5일차니까 그니까 충분히 차는 많거든요 근데 문제는 타이어를 구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네 지금 타이어를 못 구하겠어요 타이어는 어디서 구해 저희 저희가 그 비행장까지 가봤는데 안 뜨더라고요 아 비행장? 네 되게 멀어보인다 뭐야 렉이야? 서버가 또요? 야 또 오데 미치겠네 일단 있어봐 이거 풀릴 수도 있어 다 잘 오시는데 뭐지? 아 이게 지금 앞으로 가는 척만 내고 서버 렉이 또 있네 로스터님은 잘 돼요? 네 지금 다른 모델 다 계속 움직이고 계신데 잘 젠장 역시 렉이다 또 렉이야 또 렉 앞잡이다 아 돌 애기야 돌겠다 진짜 게임을 어 비 온다 주졌다 비까지 온다 마르하늘에 비가 온다 안돼 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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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으로 그 뭐야 돌 옆으로 숨으면 되던데 어 잠깐 돌 아 여깄다 비카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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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장에 막아주는 돌 있어요 여기 전장 전장 막아주는 돌 여기 여기 돼 아 거기도 돼요? 이제 추워 돌을 피우셔야겠는데요 야야야 조졌다 조졌다 조졌어 어 다시 제접하자마자 비가 와 무슨 어 여기 여기 비 안 온다 롤슨이 롤슨이 비 안 맞으시죠 네 여기 안 맞아요 어 그래 그래 나가라고 하려고 그랬어 어 춥다 잠깐 여기 여기 계세요 저처럼 그냥 비카님 그거 좀 일로 갖고 와봐 불 좀 저거 좀 일로 갖고 와봐 불 좀 저거 철거 안될건데 철거 안되는걸 왜 지웠어 아 뜨거 씨 아 잠깐 아 잠깐 여기서 한번 대보고 가야겠다 안되겠다 여기 계세요 그냥 여기가 편해요 그냥 뭔가 마음이 휩어집니다 어 됐다 아 근데 여기는 비가 저거잖아 비 맞잖아 그냥 하나 더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잠시만요 잠깐 워크팬치를 깔아가지고 아 하긴 비 맞는게 저거지 비 맞으면 추워져서 비 피해야되는거였지 네 아 그럼 그냥 여기 있는게 낫겠다 어 고기좀 구워봐 아 고기 드릴게요 워크벤치에 넣어놓을게요 워크벤치에서 떼가시면 되요 고기 담당은 을님이야 을님이 우리 그 차줌마같은 역할이에요 바로바로 그 잊지마시구요 요리요리하세요 아시겠죠 네 예 철망 철망 아 철이 없구나 아 파이어핏 만들려고 했는데 철은 안들고 왔네 뭘 만들어 파이어핏이요 파이어핏이? 파이어핏 파이어핏 아 그거있으면 철거되죠 네 그거 철거되는데 이런 어 깜짝이야 아우 깜짝이야 비칸예 왜그래 저 을림 을림 쫄은거 봐 이거 어떻게 할거야 을림 일어나 을림 일어나 괜찮아 괜찮아 난 침착해 어 거 비칸예 네 을린 전 직업 몰라서 그래?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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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제가 기억하죠 전직 모르셔서 그러냐고 조심하세요 집에 찾아가니까 많이 죽으신거죠 많이 ㅋㅋㅋㅋ 이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이 하하하 전직업 건달이여 어머 진짜 잠깐만 험 음 이거 잘 봐 진짜에요 진짜 응 미안해요 을림 응 하하하핰 하하하하 공룡 그냥 후후 공룡을 키우셨다고 공룡 깡패졌지 아 이거 그러면 계속 캠프파이어 제로 들겠네 나무야 뭐 거의 가면서 계속 캘 수 있을까 상관 없긴 한데 시간이 좀 아깝죠 이러고 있는게 비 그칠 때까지 이러고 있어야 되겠네 네 저 바로 넘어가면 바로 눈 지역이어서 이대로 가면 그대로 다 얼어 줄거에요 우산 같은거 없나? 어 비 약해진다 비 약해진다 저 하늘을 봐 청년 비 멈췄어 철거 철거 아니 잠깐만 스키 다 줄여들면 가죠 왜 다 줄면 아 그래요 참 힘들다 북극 한번 가는게 하필 튕기고 비오고 이거는 북극을 가는게 아니라 시말리아를 가는거야 리얼 빡센거야 나중에 철캐가지고 파이어핀 만들어야겠다 가는 길에 철캡시다 네 철캐가지고 어차피 석 아 석탄도 캐야되네 그러면 캠맨이 지금 석탄인데 럴링 석탄인데 하긴 갑시다 이정도면 됐잖아 철거 철거 네 됐어요 다 뺏어요 안에 물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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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냥 놔둬돼? 네? 놔둬도돼요 앞에가 눈산이에요 저거? 하얀색? 네 눈산이에요 눈산 아까 저기 가봤는데 고여요 그냥 와 처음 와본다 두근두근 눈산 둘 다 안가봤지 네 저 처음이죠 저도 난 가봤거든 룬형이랑 네 엄청 고생하셨는데 진짜 진심 정말 산이 큰게 있고 거기 집들도 있어 진짜 하드코어 유저들 거기 살아 거기 있는 유저들 건들면 안돼 거기 있는 유저들은 고수 일단 개고수들이야 모든거 다 갖춘 애들 집도 집도 무슨 영화처럼 지어놔 선배님들 거기 방사능도 장난 아니다 그리고 땅이 하얘진다 이제 이제 토끼도 다 잡아야 돼요 저희 이제 와 어 앞이 하얘 어 여기 구석으로 왔네 구석으로 가면 안되지 네 어 여기 아니야 뭐야 페이크였나 내가 지도를 봐야겠네 안되겠네 아 여기다 일로 가야돼 우리 약간 도로쪽으로 가야돼 지금 네 이쪽으로 가면 나와요 그쪽으로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어지면 도로쪽으로 갈 수 있어 오케이 오케이 다른 토끼 토끼야 집으로 대가선은 뛰어왔는데 집이랑 일직선은 뛰어와서 구석으로 왔네 근데 이렇게 가는게 아 또 아 이 개같은 서버 왜이러니 또 그래요 어 다들 어때 지금 전 괜찮은데 저도 멀쩡합니다 저도 멀쩡한데 아 그래요? 나만? 마모님 무너크하고 계셔요 아 됐다 됐다 오케이 네 아 나 나 나 나 괜찮았어 나 괜찮았어 서버가 이상했나봐 아 서기 보인다 서버가 이제 시말리아다 이건가? 멘탈 관리하겠다 저기 멀리 응산 시말리아 못봐서 그런지 명대사 같은 거 없어요? 나도 요즘 문화생활 못해서 영화를 못봤어 아 망했다 왜? 고기 썩었어요 아 아니 추운데를 갔는데 왜 썩어? 아 거기가 썩었어요 그거게 추운데 여기 이상한 게임이야 좋아 우리 진영은 진작에 망가졌어 내가 가져올게 써버린 사람 몇 명 있어요 근데? 내가 아까 들어갈때 20명 어.. 어디간인데? 근데 튕겨서 그런거야 원래 풀방이야 우리 말고 다른 사람들도 좀 많이 튕기는 것 같아 거의 이 서버는 항상 풀이야 풀.. 아 새벽할때 진짜 꿀이었는데 새벽엔 모든 게임에 사람이 없죠 보니까 점심, 오후 뭐 이럴때가 좀 많이 튕기는 것 같다 확실히 사람이 많아지니까 튕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이 많아지니까 튕기는 것 같아요 확실히 사람이 많아지니까 튕기는 것 같아요 튕길뻔했다 아니면 좀 똥쟁이가 와서 그럴 수도 있어 한 명이 핑이 개 씹인거야 진짜 그 막 천리안급 천리안 미친놈에 뿌리가서 전화기 전화기 램선 빼서 쓰는 애들 전화기 램선 어 나 왜 이래 캐릭터 어 언제적이야 그게 중국에는 그런 애들도 있을 수도 있어 우와 그러네 중국이니까 전체적으로 핑을 낮추는거지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그런 애들 때문에 여긴 집은 별로 없네 구석이라 저희가 구석이어서 파밍존 근처에 지어버려 눈쪽에 있는 애들은 거기는 방사능 없어요? 거기도 방사능 있지 대단하네 이제 눈 지역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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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해야겠다 내 머리인가? 아 그 히말리아 영화 예고편 보니까 명대사나는 나오던데 뭐요? 꼭 구하러 올게 황정민씨가? 우린 그런 말 하지 말자 우린 그런 말 하는 일 없도록 하자 죽지 말라요 죽지 말라 아 근데 어제 다 죽었죠 괜찮아요 어제는 토템이 없어서 그랬어요 지금 토템 있으니까 괜찮아요 근데 토템 토템은 계속 설치했다 철거했다 가능하니까 토템 중복이 돼요? 어떤거요? 토템 중복이요 아 극격 안에 극격이요 집에 있는 거 하나 있는데 집에 있는 게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토템 아니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냥 거기서 제일 가까운 거예요 그냥 들으면 돼요 쩐다 여기저기 박아도 아 아 히말리아가 아니라 히말라야인가요? 아 방제 잘못 나 이때까지 히말라야로 리아로 알았네 리아인데요 히말리아 맞아? 히말라야 아니 히말라야 방제가 리아 리아로 되어있다고 어어 근데 히말리아라는 것도 많이 하지 않나? 많이 하죠 거의 히말리아 네 저도요 그치 많이도 하죠 방제 바꾸겠습니다 이런때 지저까지 이제 잠깐 기다려야겠네요 이제 동물을 찾으러 안으로 들어가야되네요 갑시다 자 저기로 아 여기 위로? 오케이 어 야 방사농 들어와 어 방사농 나와 나와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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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농 없는데? 위엔 멀쩡한데? 와 장난 아닌데? 뭐였지? 어디야? 방사농 들어와 방사농 들어와 어 어디야? 어 파란테 있네 파란테 있네 저 캐하네 캐캐캐캐캐캐캐캐 나 잘못 던졌어 어 나 나 죽어 간다구 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캐 Carnage 아이 갈 predominantly 가 sólo 가져만 아 뭐야 무슨 돌이 있어서 그런거야 파란색 돌이 방사능 뿌호요 아 방사능 돌이 있어서 그런거야? 네 파란색 돌이 왜 방사능 뿌호요 와 아 그래서 지금 저기 뭐야 아 그래서 재고 한거구나 저기 그 다이나마이트로 어 개씩거팻 Iknow 또있다 또있다 여기 또있다 저있는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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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더 있는거같아 아 방탄흥이야 이거 잠깐만 잠깐만 가만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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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망슛턴 간다아 우스니 빠져 그렇지 하나 더있다 미친 파란색 천국이다 만세 생각지도 않은데 찾았네 하나씩만 까야되는 하나씩 하나요 하나요 1 1 1 사망 간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미안해 가지마 아니 갔어요 된거 같은데 어 됐나요 어 나이스 아니 잠깐만 내가 한번 주워 볼게 빛카님 어떻게 생겼나 너무 궁금해 나 초록색같은데 아싸아 파란색 나왔구요 어 어게이드 게이드 부족할거 같은데 그거 나 다이나마이트 3개있어 네 오케이 오케이 와 개꿀 어 개꿀 개꿀 야 앞으로 여기 자주 오자 사람이 있으니까 리스폰 있는 저기 뒤에 하나 더 있네 너무 멀다 어 앞에 하나 있네 있네 어디 갔노 어디야? 아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찾았다 찾았어 겁나 아파 어 있네 있어 주차 어 피산대 피산대 와 씨 빨리 깨 빨리 깨 빨리 깨 이렇게 깼어요 이쪽은 근데 파랑색으로 뭐 만들 수 있었지? 샷건 어 파랑색으로 샷건 아 샷건 탄도 파랑색이었던 것 같다 그치? 개이득이다 야 파랑색 목숨 걸고 캐라 지금 목숨 걸고 목숨 뒤질뻔 했는지 어 파랑색해 목숨 걸고 캐라 지금 여름에 뒤집을 했어 하나 더 있다 도망쳐 피가 안 줄게 피 안 줄게 아 다운이 떴졌네 오케이 나 죽어 어 빡세 어 빡세 파랑색 너무 많은데 아 저기 또 있다 저기 또 있다 야 파랑색 너무 많은데 그만 나와 그만 나와 여기 세 개나 있는데 여기 네 개 네 개 네 개 네 개 와 미쳤다 야 우리 여기 못가 뭐야 우리 자기가 우리 못가 더이상 못간다고 우리를 막지마 어 머리 아파 어 잠깐 어 세기가 중첩돼서 데미지 엄청 들어온다 우와 여기 왼쪽에도 내가 하나 깼는데 어 오른쪽에 왜 못 깼어 아 그치 세기가 중첩돼서 더이상 못다갔어요 던지다가 아 그래요 여기다 하나 있어요 손쉽 꽉 차 버렸네 와 진짜 아프다 우리 일단 야 여기 나가자 일단 나가 어디로 갈까요 야 너무 많은데 이거 아 진짜 아프다 어 좌측에 두개 어 세기 아 네 옹